에이, 감동 예쁘다 안녕하세요, 먼저 오셨구나 1분이시세요? 아이돌을 구입하고 축하드립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, 뭐, 뭐가 방금 아, 그래도 저 하는 거 보셨어요? 네 아, 진짜 허리가 가장 얇다고 생각합니다 근육 추천입니다 오, 진짜 예뻐 인가마, 인가마 오, 예쁘다 다들 눈이 그냥 나 아는 언니야 진짜? 10팀에 나오셨던 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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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나 못 따라오실 것 같은데 어? 어? 뭐야? 대박 야, 진짜 대박 야, 예쁘셨다, 너 안녕하세요 열고 예쁘네, 열고 예쁘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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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트 명 대박 와 이거는 실현할 수 없어요 몇 킬로예요? 42kg 와 대박이다 언니, 몇 킬로예요? 왜 물어봐? 왜 물어봐? 왜 물어봐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하영이고 21살입니다 아, 말도 안 돼 팔 싫어요, 팔 싫어요 재미없어 시작 웃는 거 같아 웃는 거 이쁘다 귀엽다 헐, 나 아는 언니야 학교가 진짜 중요해